날라갔다 왔나? 어떻게 벌써 들어와요? 나가다가 옆집 며느리를 만났는데요 기쁨이가 그 일 안 간다고 하도 성화를 해서요 옆집 며느리요? 예, 제가 기쁨이를 이길 수가 있어야죠 기쁨이가 누구랑 갔다고요? 예, 옆집 며느리요 아줌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무리 고습을 부려도 그렇지 집, 애를 아무한테나 맡기고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봐요 어 범번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맙다고 하니까 정말로 고마워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다 봐놓고 또 이런 짓을 해요? 아, 저... 사모님 선 넘어오지 말아요 은근하게 슬쩍슬쩍 내 아들하고 말 섰고 내 남편 차에 올라타고 기쁨이까지 그쪽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 더는 두고보지 않을 거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불편해하실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줘요 근데 오늘은 기쁨이가 너무 기특해서요 사모님 뭐라고요? 도우미 아주머니 힘드실까 봐 저한테 일부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기쁨이가 그렇게 속기쁜 행동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네,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기쁨이랑도 요새 많이 친해지고 사모님도 몇 번 뵙고 해서 제가 해도 되는 일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마주하는 일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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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